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한우유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5월, 6월 닭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닭띠 여러분들 3월달 4월달 무탈이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5월달 6월달 우리 닭띠 여러분들의 운기를 살펴봤는데요. 3월달 4월달에는 크게 날개씨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에 비해서 5월달 6월달에는 닭이 달걀의 소중히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내가 예민해지는 시기에요. 달걀을 누가 훔쳐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품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날카로워진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컨디션 조절이 좀 안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때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 있죠. 달걀을 품어가지고 공부를 한다던가 문서를 잡는다던가 뭐 이렇게 승진을 한다던가 오랫동안 준비하는 일사들이 대부분 잘되는 일사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알리기보다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집중도 잘 되고 괜히 이거를 사방팔방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담이 돼서 내가 뭔가 결과를 쟁취하는데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달걀을 잘 품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2살이 되는 개우생 닭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5월달 어떻게 될까요? 짠! 아하 조금 시련과 고난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특히나 이제 지금 알을 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 6월달에는 이런 분들이 어우 그렇죠. 어우 좋은 성과를 낸다. 알을 무사히 품어가지고 병아들이 삐약삐약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다가오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많은 돈이 나갈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막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통장이 남은 건 없을 수가 있으니 내가 필요한 부분의 돈은 잘 빼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돈 만지는 재미는 쏠쏠하지 않을까 라고 사료가 되고요. 특히나 이제는 내가 주변 사람들과 뭔가 경쟁을 한다거나 부딪힌다거나 이렇게 시비거리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피해야 되고요. 독자적인 노선을 은밀하게 조용히 잘 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 뭔가 분쟁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으로 다툼을 이어질 수도 있고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운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사료가 되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물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4살이 되는 신유생 닭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영영 5월달 운기가 어떨지 짠 아하 조금 우왕좌왕하는 운기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갈팡질팡 한다. 라고 이야기는 하시고 자 6월 때는 이런 게 잘 해결이 될지 보니까 짠 아하 좀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장곡 끝에 악수를 뜰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럴 때는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빠르게 대처하는 게 낫겠다.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수습하는 게 좋은 형태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보냈다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적극성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운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보다는 큰 일 위주로 헤쳐나갔을 때 좋은 성과가 많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아무래도 가정적인 부분에 좀 답답함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마음만 잘 갖춰지게 된다면 주변 환경과 인연이 나를 이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특히나 법적인 부분에 간질수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특히나 좋은 성불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무탈이 잘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두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지는요. 올해 56살이 되는 기우생탁대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5월달 어떻게 될까요? 짠! 아하! 다사자난하다. 이것저것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6월달에 좋은 일사가 될지 보니까 아하!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특히나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기우생탁대 여러분들이 안밖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사의 가족들과도 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공수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묘수를 부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나 사실상 묘수를 세 번 부리면 우리가 바둑 용어로 해서 바둑은 진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대세를 잃어버린다는 말인데 너무 내께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자승자박의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요령은 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잔머리는 일사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특히 내역계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동업수라든지 사람 간의 모함이라든지 모략을 좀 조심해라. 내 길을 좀 닫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무탈이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8세가 되는 정유생 닭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5월달 어떨까요? 짠! 아호! 오! 야 우리 닭띠 여러분들 중에 처음으로 빨간색 깃발이 나왔네요. 정유생 닭띠 여러분들 대길의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런 운기가 6월달에는 아하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요즘은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을 안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소소한 일거리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건강적인 부분에서 뭔가 치료를 받는다거나 시술을 받는다거나 수술 날짜를 잡아 놓으신 분들 5월달 6월달에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하늘 도령도 이제 지금 하지정맥류 하고 백내장 수술 이것저것 좀 소소한 그런 시술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요 때 우리 정유생 닭띠 여러분도 잘 치료 받으면은 좋은 운기도 있고 금전의 상승의 운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보험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요런 거 나오는 거 있는지 잘 살펴보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금전의 덕망을 누릴 수 있는 5월달 7월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닭띠 여러분들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닭이 아를 서종이 품고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조금은 예민할 수도 있고 가민한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요걸 잘 품기만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이어진다라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닭띠 여러분들 본인들만의 소중한 아를 잘 부화시키기를 하늘 도령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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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